이거로 좀 유인할까? ㅎㅎㅎㅎ 제가 과일이랑 이것저것 먹어. 자자자자자. 아이, 그거 가까이 해야지. 아, 냄새 먹고 올 거야. 어어, 진짜 올라온다. ㅎㅎㅎ ㅎㅎㅎㅎ 좀 더 많이 줄이야? 온갖 거 그림대 뒤다 뒤 뒤 뒤 백 백 뒤야 뒤 내가 영어 몰라 시딱했어 걔가 이거로 안 좋아 아까 그 아이스크물 좋아하나봐 좀 더 쏟고 가지 왜왜왜 그 저기 그걸 붙인적 버렸어 오우 예에 올라와? 아 올라온다 올라온다 날름거리는 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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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잇잇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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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완용으로서 큰 거 파는데 응 아 그래? 뭐 한다고? 아주 주머니에 있는 휴지 여기다 넣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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